안녕하세요 이정조입니다. 카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권귀분 카드 가져와서 섞어주시겠어요? 네. 버츠 셔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너무 많이 섞어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지금 권귀분이 마음대로 섞어주셨는데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카드를 원하신 만큼 떼어주시겠어요? 됐어요. 이정도 괜찮으신가요? 알겠습니다. 떼신 카드는 조금 있다가 스톱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카드 중에서 아무거나 한 잔 골라주시겠어요? 괜찮으신가요? 기억해주시고요. 잊으시면 안됩니다. 네. 그리고 지금부터 아까 떼신 카드 있죠? 원하신 만큼 내리시다가 원하실 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.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? 네. 더 가셔도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 마음대로 카드를 두루 나눠주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어떤 것 같죠? 9랑 5가 있죠? 이 둘의 합은 어떻게 되죠? 14요. 만약에 카드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누셨다면 다른 숫자가 나왔을 테고 이 둘의 합도 달라졌겠죠? 네. 그런데 지금 14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. 네. 네 번째 카드를 한 번 확인해보시겠어요? 14번째? 네. 1, 2, 3, 4, 5, 6, 6, 6, 6, 6, 7, 8, 8, 9, 9, 9, 10, 10, 11, 11, 12, 13, 14번째. 처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. 도로시켰다고 보았나요? 네. 오시네? 네. 9. 다이아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